그럼 이것 좀 먹어봐, 이것 좀. 근데 본격적으로 먹나 보다. 아까는 본격이 아니었구나. 아이, 귀여워. 이것 좀 맛있죠? 와... 손으로 먹어야지, 이것 좀. 저 때는 다 손으로, 모든 손으로 먹을 때. 사랑해요. 아, 사랑해요. 기분 좋아. 와, 찍어먹어. 먹을 줄 알아, 먹을 줄 알아. 아, 뽕듀. 알아서 착착 잘 먹네. 아이고, 잘 씹어먹네. 산타할아버지 같아요, 지금 약간. 아, 너무 좋아. 맛있어? 기분 너무 좋아. 너무 귀여워. 한 번 먹고, 꼬치 한 번 하고. 먹고, 꼬치 한 번 하고. 빵 정말 좋아하냐? 빵 진짜 좋아해요. 빵 정말 많이 먹어요. 오, 진짜 잘 먹는데. 혼자 잘 먹잖아요. 엄청 먹었어요. 아, 귀여워. 또 줘. 빵 또. 오, 손 더 달라고, 더 달라고. 아직도 배가 안 찼어요. 근데 진짜 빵신이 엄마의 빵신이 딸이네요. 그러네요. 자자자. 자, 복다운 담가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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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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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손을 잡고. 아니, 엄마가 달라고 주기는 좋은데. 오, 맛있네요. 아쉬워, 아쉬워. 아, 먹고 싶어. 됐다. 이제 그만. 애기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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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. 이게 애기지. 이게 바로 케이 분노입니다. 케이 베이비. 네, 케이 베이비의 분노예요. 그럼 바로 이렇게 딱. 다 드셨어요. 손님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다 안 먹었는데 내 빵, 내 빵. 오, 진짜 뜨거워. 아이고, 서러워. 아, 왜 어떡해. 아, 왜 추워. 더 줘야지. 아, 손 씻어주세요. 오, 그래, 그래. 아... 손 씻어주세요. 아, 아가씨. 아, 아이고, 아이고. 다했다, 다했다.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엄마가 진짜 많이 왔었네. 그냥. 듣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딱딱딱.